원래 나레이션을 보통 영화가 다 찍혀지고 나서 나레이션을 되게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했던 게 촬영 초반에 우선적으로 나레이션을 한번 가이드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영상으로 될지 정확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로 녹음을 한번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느낌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우진의 느낌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영화가 다 찍혀지고 나서 한번 다시 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또 너무나 궁금했던 게 목소리는 제가 나레이션으로 전체했지만 보이는 모습들은 모든 배우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잘 흡수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배우분들께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전체 나레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제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또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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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